지금 11분 마음이 급하네요 하여간 농저암을 지나서 다시 성벽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등산지도에 비춰볼 때 내성 이쪽이 내성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외성이 있고 이쪽이 내성이 있는건데 지금 이제 성을 일조하는 것이긴 하나 일단 최소한 요구역은 성벽을 따라서 걷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길이 따로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로로 여기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거는 복원 황글대고 이렇게 평평한데 옛날에 여기 길이 있었겠죠? 예를 들자면 뭐 작은 곳이 있든지 여기 저기 저 안내판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어 숨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길은 명확하고요 등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지 아주 계속한 민족이 드문 곳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납니다 호젓하게 호젓하게 전달하는거죠 내성동문이 0.2키로 이게 내성으로 들어왔고 저 위에가 내성동문이구나 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안녕